7일 매국노 몰아냅시다 7일 매국노 윤석열 몰아냅시다 7일 매국노 윤석열 몰아냅시다 7일 매국노 윤석열 몰아냅시다 7일 매국노 윤석열 몰아냅시다 윤석열 몰아냅시다 나라가 지금 망점입니다 북한보다 무역수지가 꼴찌예요 세계 꼴찌입니다 북한보다 무역수지가 낮아요 최악의 적자 상태입니다 윤석열 몰아냅시다 윤석열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신일매국노 윤석열 몰아냅시다 윤석열 때문에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윤석열 몰아냅시다 국민이 망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 걱정하고 있어요 삼성을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윤석열 때문에 아,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올해 무역수지가 198위입니다 198위, 한국의 무역수지 198위예요 북한이 80위인데, 북한이 80위인데 남한이 198위입니다 198위 윤석열이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나라 경제가 삽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려야 국민이 살고 나라 경제가 삽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려야 국민이 살고 나라 경제가 삽니다 윤석열이 나라 경제가 삽니다